약초로 백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예쁘게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지났는데 새롭게 피려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저기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봄철에 예쁜 꽃으로 형용색색 아름다운 꽃이 피는 제비꽃입니다. 종지나물, 시름꽃, 오랑캐꽃, 장수꽃 등 여러가지 이름 등으로 불립니다. 산키석의 양지쪽과 물빠짐이 좋은 덜에서 많이 자랍니다. 지금쯤 뿌리를 캐서 드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서며 생략명은 지정이며 독성은 전혀 없습니다. 잎은 뿌리에서 이렇게 뭉쳐져 나오며 만져보면 도톰하고 두꺼운 느낌도 듭니다. 꽃은 사월경 보통 붉은 빛을 띈 자주색으로 많이 피며 제비꽃 종류는 많으며 색깔 또한 다양합니다. 이 성분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칼륨과 칼슘, 루틴, 폴리페놀, 알칼로이드, 식이섬유, 살리실산, 안토시아닌, 셀룰로스,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4배 많은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뇌졸중, 중풍이죠. 전조정상을 예방해줍니다. 노폐물인 혈전이 혈관벽에 사여서 혈관이 깨끗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사인 혈전이 어떤 스파이크로 이내 떨어져 나가 뇌혈관에 돌아다니다가 막히거나 터지게 하면 뇌경색과 뇌출렬이 나타나 뇌졸중을 발생시킵니다. 언어장애가 나타나서 말이 어눌해지고 편척마비와 사지마비로 보행장애가 나타나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이 나타납니다. 제비꽃은 혈관벽에 사인 혈전을 제거하여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좁아진 뇌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또렴사를 부르는 뇌졸중을 막아줍니다. 또한 두뇌활성화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간회복을 돕는 간영양제 약초입니다. 간의 활성탄소가 생겨 간기능을 망치게 하는 지방간을 없애줍니다. 지방간이 사이는 이유는 가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과 고혈압과 고조혈증, 당뇨병, 비만으로 인한 대사성 질환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사이입니다. 지방은 지방세포에 저장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지방질이 들어와서 감당하지 못해 간으로 이동하여 사이게 됩니다. 지방간이 간의 정상수치를 넘어서 사이게 되면 간염으로 인한 항달증상이 나타나고 간경화와 간암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입니다. 제비꽃은 간의 해독작용이 뛰어나 수치가 넘는 지방간을 없애주고 정상수치로 만들어 간을 회복시켜 간기능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정력을 강화해줍니다. 양기를 북돋아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남성 전리선염을 치료해줍니다. 전리선염은 남성 생식기관 중 하나인 전리선과 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비뇨기 질환입니다. 전리선염은 소변에서 혈료정상이 나타나고 배뇨장애와 배뇨통이 발생하며 염증이 생긴 분비물이 요도로 나오며 성기능장애 등을 발생시킵니다. 발기부정과 성기능저하, 성력감폐, 사정조절이 어려워지는 조르증 등을 발생시킵니다. 제비꽃은 항산화작용과 항염증작용이 매우 강합니다. 남성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기에 발기강짓도를 높여주어 남성할력과 정기를 되찾아주는 천년정력제입니다. 기립성저혈압을 치료하는 특효약초입니다. 누워있다가 또는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이 몽롱해 허릿해지는 정상입니다. 몸에 힘이 없어지고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강한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전신피로감이 몰려오고 식은땀이 나며 목이 뻣뻣해지는 느낌과 시야가 허릿해지는 정상 등이 나타납니다. 항산화작용이 강한 제비꽃은 자율신경근형을 회복하여 혈압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뛰어나 기립성저혈압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큽니다. 봄철 어린수는 데쳐서 양념하여 나물로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뿌리는 밥 지을 때 함께 넣어서 먹으면 밥도 구수해지고 밥맛도 좋아집니다. 뿌리채 뽑아 말려서 당금지로 마시면 건강에 아주 그 도움을 줍니다. 뿌리를 포함한 전철을 말려서 약 25g과 물 2리터에 넣고 달여서 냉장 보관하면서 물처럼 수시로 마셔주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자 오늘은 제비꽃에 대해 이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수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